케인 요즘 고열 챔피언으로 되게 많이 나오던데 나도 한번 해야겠어 눈 이렇게 들고 케인 한번 해볼게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옛날에는 성공으로 그거 됐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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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? 나이스 게이득 받다 그렇지 나이스 다 넣으면 죽는다고? 가고 있어 지금 나 아 이거까진 먹고 그러면은 블루는 스킵하고 갈게 그건 인정해 안 해 퇴근 터진 말자 이거냐 나이스 하나 뜯었고 뭐냐 이건 뭐긴 뭐야 미친 갱킹이지 고마워 하셈 다이브 해달라고? 난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인정함 넌 지렸다 너의 판단이 맞음 어 인정함 개맛있네 이거 어이 풀렸는데 투캠 안 한 것만으로도 아주 잘했어 야 나 얼마 있는 줄 알아요?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안 썼어 나이스 고엘 쭉쭉 맛있다 너 빼 빼 이제 밥킬 너무 파밀적이고요 응 맛있다 너 이겼구나 넌 이미 죽어 있다 나이스 와 돈 더 개 부잔데? 야 이거는 목 굴리면 그냥 내 죄다 하지만 킬 먹었으니까 죄 아닌 척해야지 아니 우리 팀 정글이 다 해 주는데 뭐함 넌 아닌가 다이브각이네 어우 루부 한번 쪼일게요 보스가자 성공으로 지금 200원 벌었는데 어? 오케이! 내가 안 뺐어 누가 보면 내가 그런 줄 알겠네 에이 멍청한테도 아 미안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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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함 미안함 내가 쓰레기 정글러야 안녕하시오 고고고 콤보가 어떻게 넣는 거야? 더블유 자발큐야? 아 나 지금까지 벌레마냥 더블유큐 자발을 넣어 뭐를 쏴 외침을 들은 같은 반 잊었어 나는 너는 잊어라 이 새끼야 어휴 어휴 무서워라 어휴 이겨줘 아이 둥 누랐잖아 이 아하 파워차 재킷 나 아 이케 뭐 로봇 진짜 미쳤다 뭐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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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하려다가 하는 거를 좀 잡아먹는 느낌으로 자 이거 노려서 아니 아니 어떻게 탄라인도 뭇퉁했냐 헛납거리인구나 아잇 오 왔다갔다해 애들이 오 티모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탄라인도 뭉퉁했냐 도망가지마 와우 아 진짜 왜 혼자 하는 거야 계속 불혼질식 모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우리 뒤지니까 또 싸우는 거임 있을 때 싸워 아잇 아니 왜 우리 뒤지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제 힘들어 오케이 하던더 기다렸다가 먹자 강차까지 써버리 아 juices 더블유 이 새끼야 궁이 없음 여기서 시간만 끌어도 나쁘지 않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흞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어어어억 어헝 어 근데 지금 못가게 했음 좋아 이거 밀어밀어 못미나? 나쁘진 않쳐 7초 이것까지만 밀고 튀자 세명도 대기가 아니라 아마 집가고 있었을 거야 쇼진의 창으로 쿨감이 50이 됐음 이거 자 이 또 돌았고 이 새끼야 이 자꼬 야식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언제 끝내? 우리 시원하게 한 번 한타하자 나도 그만 던져야돼 이런데 이제 못막을 것 같지 않아? 뭐하겠네 잊었다 아이 뭐야 왜 안죽어 아아아아아아아아 막아 막아 제발 야하하 레전드 좋아 더 한번 더 으아아아 넌 죽어 7초 7초면 못 밀지 야잇 벌레같은 압텔리오 스파이커 아아아아 31킬 13대스 13오지씨 5초에 1킬 2킬 2킬 자 이거 한번 해소구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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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킬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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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킬 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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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죽네 살려주시옵소서 어! 강타 써버렸어! 참을 수 없었습 인정? 흐흐흐흐 안쌌다 뭐임? 어어? 어어? 어어! 이걸 먹는거야? 아니 안끝내? 가서 끝내줘! 나 힘들어 에이 재미없다 파이크야 나 힘들어어 안녕하실용 정신을 밟다 안써와 아 진짜 좀 끝내줘 너무 전성기가 빨리 온 나는 할 게 없음 왜 내 KDA가 이렇게 걸레짝이 돼야 돼 그래 나 안 해 나 이길 거야 이거 그냥 내가 1등 하려다가 나중부터는 얘들이 나만 보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저는 10만 딜 넣었다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는 선제공격 벌레인 것 봐 그냥 애들이 안 붙어 안 물려 있어 빨리 끝나길 원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늦게 끝나길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무한벽돌 K님 거의 풀감이 거의 1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나 들고 잡으니까 4천승이네 4천승에 어울리는 게임이었네요 하하하하하하